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6장 가업 승계 설계고요. 상속 설계의 실질적인 부분들은 앞부분으로서 거의 다 끝난 거고요. 6장 가업 승계 설계에서는 많이 나와야 한두 문제 정도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들 위주로만 좀 설명드리고요. 상속 설계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재 그럼 들어오시면은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1절 가업 승계의 이해와 설계 절차라고 나와져 있고요. 1번에 가업 승계의 이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가업 승계란 무엇이냐라는 개념 정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오른쪽 보시면 가업 승계 설계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목 보세요. 1번 기업의 전통성 계승 및 승화. 2번의 영속성 확보. 3번째 거래의 계속성 보장. 마지막 경영권 승계. 이런 것들이 가업 승계의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페이지 넘어오시면 오른쪽에 가업 승계 설계 절차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가로 1번 가업 경영자의 승계 의지. 2번째 가업 경영자의 현황. 3번째 가업 현황. 자녀 등 이해관계인의 현황. 현황 등을 보는 게 정보 수집 단계에요. 이제 우리가 그 AFPK는 뭐 실은 프로세스의 단계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1단계에서 6단계까지 프로세스 안에서의 과정들을 보는 건데 이 가업 승계 설계 절차가 프로세스 정점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얘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냐. 이거 보는 과정으로 제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먼저 가업 관련 정보 수집이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 후계자 육성 및 선정 프로그램 설계가 두 번째에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오셔서 다의 세 번째가 가업 경영자의 노후 설계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려주고 난 사람의 노후 설계가 세 번째라는 거고 라 네 번째에서 가업 승계 설계 전략의 수립에서는 가업체 평가와 승계 방안 마련 및 세금 효과, 납세 자금 마련이 가업 승계 설계 전략 수립, 그리고 마의 대안 제시와 실행, 마지막 바의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나 다라마바 이렇게 6단계를 따지고 있죠. 그래서 6단계 프로세스 안에서 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 정도 한 번만 보세요. 돼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넘어오시면 2절에 가업 승계 대상과 승계 형태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요것도 뭐 지금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요. 포인트 몇 가지 조금만 잡으면요. 우리가 이제 개인사업자라고 하는 개인기업과 법인사업자라고 하는 법인기업이에요. 핵심은 주인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건 사업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법인은요. 법으로서 적을 만든 거예요. 어떤 인격을.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주인이 존재하는 거죠. 법인이라는. 그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주인이 있는 거고요. 이 주인들과 관련되어진 의사결정자나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이고 이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들을 거래하는 게 그 주식 회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는요. 이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이익들을 사업주가 다 본인의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데요. 법인에서 발생되는 이익은요. 이 법인이 주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람이 아니니까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하는 게 바로 배당이라는 절차가 이 투자자들 또는 여기에 근로자들에게 월급과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법인이 나온 이익을 실은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오시면 가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먼저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통상 자영업이라 하여 이를 운영하는 자를 개인사업자라고 한다. 개인기업은 권리와 의무가 모두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돼요. 개인기업은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인허가 등록 사업자 등록 외에 설립 절차에 대해 특별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 비교적 수월하다. 운영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사결정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있으며 사업활동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개인사업자에게 싹 다 귀속되는 게 보통이에요. 됐죠. 그래서 개인기업의 가업 승계를 고려할 경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포인트냐면 개인사업자를 승계하냐 법인사업자를 승계하냐에 따라서 틀이 달라요. 왜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다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업권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어떤 자본금 등등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시설 부동산에 대한 등기도 넘겨야 되고 영업권도 넘겨줘야 되고 그 자본금 자금 현금 이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갖다 넘겨줘야 돼요. 반면에 법인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회사로서 주식을 발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만 넘기면 주식만 이전을 해버리면 주주로서의 권리만 이전하면 법인에 대한 가업 승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승계 전략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다음 딸락에 개인기업의 가업 승계를 고려할 경우 승계 대상 기업의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 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승계 대상 기업의 자산과 부채 외에도 기업과 관련 없는 자산과 부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잘라서 나누어서 승계하는 게 개인사업자. 아시겠죠. 반면에 법인기업이에요. 법인으로부터 기인되는 권리와 의무는 법인에게 귀속된다. 개인기업과는 달리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주주와 자본금이 필요하고 정간 작성 등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법인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분리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일반적으로 주주와 경영자가 동일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주주와 경영자가 동일한 주식회사의 형태에 중소기업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것은 그 경영자가 주식회사의 소유권,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겠다. 그래서 법인기업의 소유권 측면에서 가업 승계는 그 법인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을 후계자에게 승계시키면 되므로 승계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개별적으로 이전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눠주냐 주식만 넘겨주냐가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오시면 표 6-1에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에 대한 차이점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3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주요 차이점. 그러니까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종합소득세 세부담이 증가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이것도 이제 세율이. 여기도 우리가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따르고 얘는 2단계, 3단계 누진세율을 따르니까 법인세가 개인사업자의 세율보다 매출액이 커졌을 때 훨씬 더 낮아져요. 그래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들은 세부담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 소득에 대한 당장의 세부담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법률적인 제약이나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체 사이에서 야기되는 자금 활용의 문제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라.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내 마음대로 갖다가 써도 문제가 안 되는데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번 돈을 내가 대표이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돈을 뺏었으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독립된 주체로서 내가 쓸 몫까지만 써야 되지 법인의 돈이 곧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제약이 될 수 있는 점. 그래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불리한 점들 또는 우리가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법인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각종 법률의 규제를 받고요. 두 번째, 이해관계인들이 많고요. 세 번째,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자체가 대표이사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의해서 결정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급여 배당 퇴직소득 등 법률로 정해진 바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해진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갖다 쓰면 횡령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다섯 번째, 영리 법인을 폐쇄하려면 청산 절차를 걸쳐야 되며, 청산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벌어들였을 때 종합소득세 내버리면 나머지 이익은 내가 다 먹어도 돼요. 네, 여기 법인은 법인세 납부하고요. 법인 청산하면 법인의 이익을 다시 배당이라든가 청산을 해서 나눠가질 거 아니에요. 그때 세금을 또 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계속 나의 사업단체. 이거는 뭐 조합 나와져 있으니까요. 조합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조합에서 하단에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 개념 정도만 보세요. 먼저 공유는요.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재산의 권리를 공동으로 표시하는 것이 공유. 총유는요. 총유에 해당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권하는 공동체에 속하지만, 재산의 사용과 수익 권리는 공동체 각각 구성원에게 있는 게 총유예요. 합유는요. 단체 구성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총유와 유사하고, 합의자의 지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겠다. 이렇게 봐서 공유, 총유, 합의 정도 구분하는 정의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도 나와져 있으니까요. 법인도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그리고 다해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크게 볼 필요 없고요. 넘어오셔서 회사 중에서는 한 명 회사와 합자 회사 두 가지 구분하는 것만 보세요. 한 명은요. 무한책임사원 만으로 구성되면 한 명이에요. 합자는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게 합자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무한책임사원이냐 유한책임사원이냐에 대한 개념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한책임사원이요. 대표행위하는 애들이에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애들이 무한책임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책임을 무한대로 진다 이 소리고요.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인들 주식회사들은요. 대표행위를 하는 이 뭐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돈을 댄 투자자로 구성되어진 그렇죠. 합자 회사로 구성되는 게 보통이에요. 아시겠죠 어느 한 명 회사는요 투자자 필요 없이 내 돈 갖고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얘네네들이 한 명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은 다 합자 회사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구분하는 거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회사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등 나오니까요. 이것도 한 번 정도만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넘어오시면 가업 승계 주체라고 나와지는데요. 나아지는데요 여기도 가업 경영자나 후계자 그냥 읽어보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후계자의 종류도 직계 배속 배우자 그 밖의 친족 임직원 등등이 후계자의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후계자의 요건에서는 후계자의 의지라든가 가업의 전통성 및 아. 아. 전통성과 경영이념에 대한 신념 가업의 경영기법 탐구 및 경영능력 배양의지 경영 리더십 등등이 후계자 등의 요건으로 뒤에 쭉 넘어와요. 그래서 후계자의 선정과 교육 및 육성 프로그램 등도 눈으로 한 번 읽어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업 승계 형태에서 승계 대상 기업 유형에 따른 가업 승계 먼저 개인기업 또 똑같은 얘기죠. 개인기업 어떻게 하라고요? 껌별로 다 나눠라.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전부 다 하나하나 껌별로 나누어서 승계해라 그 얘기고요. 한 페이지 넘어오시면 양가로 이번에 법인 기업의 승계 여기는 뭐만 넘기면 된다 주식만 넘기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전되니까 하나하나 나눌 필요는 크게 없다 됐죠. 계속해서 나의 승계 대상에 따른 가업의 승계 그래서 친족으로서의 가업 승계 임직원으로서의 가업 승계 등등이 나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눈으로만 보세요 한번 읽어보라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니까 읽어만 보세요. 계속 넘어오시면 3절에 가업 승계 전략과 설계 방안 그래서 먼저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앞서 우리가 봤던 것들 그대로 한 번 또 언급돼요. 가업 승계 지원 제도는요. 2007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08년 그리고 동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 내 가업 승계 지원 센터를 개선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 우리 상속에서는 몇억? 최대 500억까지 공제해 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일정한 요건들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오시면 양간에 이번에 가업 승계 주식 출자 지문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예요. 가업 승계 주식 출자 지문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60세 이상의 증여자 10년 이상 계속 경영 최대 100억에서 5억 공제하고 10% 또는 20% 30억 초과하면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것도 우리 증여에서 봤던 부분들이에요. 같이 한번 체크하시고요. 창업 자금에 대한 과세 특례는 60세에서 얘는 세율이 그렇죠. 10% 단일 세율이라는 거. 가업 승계냐 창업이냐에 따른 차이점 세율이 되게 핵심이니까 세율 구분하세요. 앞서 나왔던 거 한번 다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양가로 5번에 세금의 연부였나 그래서 길면은 할부도 가능하다. 이것도 우리가 그 상징법 앞에서 한번 나눴던 부분 다루었던 부분들이 되겠죠. 계속 넘어오시면 이번에 가업 승계 설계 방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다 봤던 것들 그대로 나오니까요. 한 번 정도 보시고 표 6 다시 2가요. 개인기업들이 건별로 이제 이전하는 거 어떻게 하냐 이거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오시면 법인의 가업 승계 설계 방안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주식 이전을 통한 가업 승계 방안. 그래서 주식을 넘기는 방식들 어떻게 되고 기타 자본거래를 통해서도 넘길 수 있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가업 승계 설계 정리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상속에서는요 이제 오장까지 상징법까지가 민법 세법에서 다 끝나는 거고 가업 승계에서는 후반부에 상징법에서 다뤘던 부분들 민법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한 번 정도 다시 언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상속 설계 전체가 정리가 되고요. AFPK에서의 상속 설계는요.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는 드리지만 사례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문제를 푸시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분명히 함정으로 포인트를 잡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정리 잘 하시고 민법 파트에서의 규정, 세법 파트에서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에서의 차이점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데를 잡아내는 게 상속 설계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수월한 방법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상속 설계 강의를 듣느냐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